언론들이 그렇게 다 뭐죠 비겁하고 이렇게 하는 속에서도 노언론인으로서 이제 참 붓을 꺾지 않고 계속해서 옳은 소리를 하는 몇 안 되는 분 가운데 한 분인 류건일 전 조선일보 주필 칼같이 잘라야 산다. 아주 구체적으로 나이가 드신 분이라 전체적으로 큰 그림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현재 구도를 선과 악의 이름 대결 구도로 파악하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의 굉장히 구체적인 여러분들 조언을 합니다. 이준석 권성동 주호영 김무성을 잘라야 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자를 수 있겠냐 나는 못 자른다고 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허우대는 멀쩡하지만 생각보다 사람이 소심한 것 같습니다. 우유부단하고 공 박사님 그런 이야기를 어떻게 합니까 당선인 이후에 하고 다닌 걸 보게 되면은 그리고 권력을 어떤 식으로 경영해야 될지 너무 가볍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한테 경멸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적이 우섭게 보는 겁니다. 이준석 자체가 갖고 있는 문제점도 많지만 초기의 여러분들이 이렇게 대통령을 직접 공격할 정도로 하는 것은 이준석이 90% 책임을 지어야 되지만 10% 정도는 이준석이 보기에도 우섭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 우섭게 보는 친구도 문제지만 우섭게 보이는 척에서도 반성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사람이 갖고 있는 캐릭터고 천성이기 때문에 고치기가 힘들다고 봅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권의 앞날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게 되는 겁니다. 이준석 잘라라 권성동이 잘라라 벌써 잘랐어야 되지 않습니까 주호영 김무성을 내처라 결국 탄핵파하고 결배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걸 할 수 있겠냐 못할 겁니다. 그런데 글을 쓰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원칙적인 문제를 많이 이야기하기 때문에 우리가 경청해 볼 만한 글 내에 읽었던 칼럼 가운데 참 이에 그렇게 치우치지 않고 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이준석이 낸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었다. 운동권 전반. 여러분들 이번 판결을 이렇게 해석한 겁니다. 사법부의 또리를 턴 운동권. 국민의힘 내부의 바른미래당 계열. 정계 미디어 쪽 이준석 간부들이 공세히 고삐를 지었다. 싸움은 그러나 끝난 게 아니다. 싸움은 계속된다. 짧은 문장이지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정말 폭넓은 경륜을 갖고 넓은 시각으로 볼 수 있는 사람만이 여러분들 내릴 수 있는 딱 진단입니다. 운동권 전반. 사법부의 다리를 턴 운동권. 국민의힘 내부의 바른미래당 계열. 정계와 미디어에 이준석 간부들이 공세히 고삐를 지었다. 그게 여러분 핵심인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주류 언론의 칼룸 리스트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젊은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경륜이 안 되고 다른 사람 눈치를 많이 보니까 그냥 적당히 어중간한 선에서 있지만 류건일 이름 주필은 지금도 뭐죠. 그냥 칼같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싸움은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선거는 끝났지만 선과 악의 대결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 싸움은 촛불연합세력을 한편으로 하고 자유주의 보수주의 연합세력 을 또 한편으로 하는 두 진영의 건곤일책이다. 선악의 전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상대방 쪽에서는 위장보수 인사들도 많이 있는 거죠. 지금 이준석이 하고 있는 일이 뭡니까 민주당이 가장 좋아할 일만 골라서 하지 않습니까 지금 유성민이 하고 있는 일이 뭡니까 민주당이 가장 좋아할 일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하태경이 하는 일이 뭡니까 민주당이 가장 좋아할 일만 하는 거죠 촛불연합세력은 누군가 주도세력은 586 극자운동권이다 그리고 자칭 중동 그러나 실제로는 기회주의 중간파가 그들에게 영합하고 있다 촛불을 앞장서 선동이 된 집단들이다 이들은 국민의 힘 안에도 들어와 있다 국민함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이준석뿐만 아니라 권성동 주호영 장제원도 촛불 쪽이었다고 해야 할 것이다. 좌우를 막론한 미디어 메신저의 데이기도 있다. 다 그쪽에 언론들이 붙은 겁니다. 대한민국의 병이 깊은 겁니다. 지금 류건일 주필이 아주 정세 분석을 어느 사람도 할 수 없는 정세 분석을 하지 않습니까 거대한 세력들이 탄핵으로부터 시작된 그 거대한 세력들이 그냥 딱 버티고 써 가지고 있죠. 그냥 윤석열을 모르모토처럼 여기는 겁니다. 그렇게 움직이려고 하는 겁니다. 용기가 있는 사람 같았으면 선거 여러분들 정직성 문제를 그냥 들고 나왔으면 일거의 판을 엎을 수가 있는데 그런 용기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결단력도 없고 기대를 가지신 분도 계시겠지만 지켜봐야겠지만 기대를 가지는 건 자유지만 저는 일찍부터 완전히 접었지 않습니까 이게 사람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죠. 촛불연합 세력은 윤석열 대통령의 성공보다도 자기 정치 자기 이익 수거를 더 중시한다. 당연히 강한 윤석열 대통령보다도 약한 윤석열 대통령을 독립직 윤석열 대통령과 그들에게 포획당한 윤석열 대통령을 손한다. 이 모든 것을 일거에 단칼에 잃으면 잘라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선거 공정성 문제를 치고 나왔으면 상황을 완전히 반전시킬 수 있었는데 그 정도로 용기가 없는 겁니다. 상황 판단 능력이.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대통령에 대해서의 나라가 어찌 되겠나 그 자신을 위해서나 자유대한민국을 위해서나 절대로 그렇게 허물허물한 대통령이 돼서 안 된다는 것이 류건일 주필의 그냥 정론입니다. 당신도 힘들어지고 국민들도 힘들어지고 나라도 망조가 드니까 당신이 강한 대통령이 돼야 된다 이렇게 주문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강한 대통령이 된 자질이 별로 안 보인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준석 권성동 주호영 김무성을 내쳐라. 이게 다 탄핵바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준석을 칼같이 잘라내야 된다. 국민의힘 윤리비연대는 신속하게 이준석을 제명해야 된다. 경찰 검찰은 하루속히 이준석을 소환 조사 송치 기소해야 된다. 아주 여러분들 심플합니다. 그러나 해법이라는 것이 여러분 사안이 복잡하게 보이더라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라는 것은 아주 간단 명료합니다. 장고를 하고 이국리를 하고 이쪽 눈치를 보고 저쪽 눈치를 보고 하면 아무것도 세상에 할 수 없는 겁니다. 질럴 때는 질려야 되는 거죠. 그거를 그냥 노 언론인이 그냥 이곳저곳 볼 것 없이 그냥 내 갈기인 겁니다. 칼같이 잘라내야 되고 윤리위원회 신속히 제명해야 되고 경찰 검찰은 그냥 사실관계를 분명히 파악해서 신속하게 여러분들 소환 조사 송치 기소해야 된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위법이 아니고 법대로 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많은 언론들이 뭡니까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그렇게 여러분들 접근하면 안 되는 겁니다. 권성동 떼어내버려야 돼 벌써 떼어내야 되는 거죠. 업천마속이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설득력이 없는 거잖아요. 이준석을 내치면 당연히 권성동을 내치야 되는데 이준석을 내치면서 권성동을 깔아 안고 있으니까 그게 문제인 거죠. 그게 윤석열의 한계인 겁니다. 주호영 장재원에게도 매여서는 안 된다. 김무성을 평통 부의장에 입맥해서는 안 된다. 조기 전당대회로 가야 된다. 윤석열 세력을 행성해 나가야 된다. 당권 경쟁에서 안철수 나경원 재월을 밀면 어떨까. 국민의힘이 못나 이렇게 꼬인 측면도 있다. 오죽에끼 이준석 하나를 당하지 못하겠다. 차라리 잘됐다. 국민의힘을 황골탈대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참 간단한데 해결책이. 그게 겁이 나는지 뭔지 모르겠지만 이게 참 일찍이 이야기했던 건 국민만 보고 가면 되지 않습니까. 국민만 보고 가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뭡니까. 선거 공정성 문제를 처리했어야 되는 거죠. 윤석열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왜 신뢰가 안 생깁니까. 국민만 보고 가겠다 해놓고 국민은 안 보고 가니까. 공정상식 정의를 외쳤는데 공적상식 정의와 전혀 관계없으니까. 관계없이 행동하니까. 그러니까 누가 신뢰를 하겠습니까. 세상살이를 한두 해 산 사람도 아니고 사람 입을 안 믿지 않습니까.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은행일치가 돼야 사람들이 저 사람 믿고 따라야 되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 허리멍텅해 가지고 그렇게 우유부단 해 가지고 그래 두리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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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한 집안의 이름 가장도 그렇게 두리번 두리번 어물쩡 어물쩡 물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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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 뭐가 되겠습니까. 될 수가 없는 거죠. 근간에 읽었던 칼럼 가운데 가장 뭡니까. 칼 같은 칼럼입니다. 왜 이런 칼 같은 칼럼이 나오겠습니까. 이에 얽매이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뭡니까. 사심 없는 칼럼이 나오는 겁니다. 권성동이 짜르고 이준석이 짜르고 장재원이 짜르고 김무성이 짜르고 주호영이 짜르고 조기전당대회 개최하고 아니 문제를 일으킨 여러분들 종범위에 해당하는 권성동이라고 끼고 앉아 있습니까. 내하고 관계없다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은 말씀하시겠죠. 어떻게 관계가 없습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중마교우 정도로 알고 있는데. 제 이야기의 요지는 윤 대통령을 계속 폄하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이 잘 돼야 국민이 잘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나라가 참 백적 간두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다음 2년 후에 총선도 이번 지방선거처럼 선거 프로그램이 가동될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을 무심하게 그냥 입 싹 닦고 그냥 깔아뭉개는 대통령을 보고 얼마나 사람들이 낙담하고 실망하겠습니까. 이준석 문제를 이렇게 끌려가는 그런 윤 대통령을 보고 국정의 모든 사안은 대통령 관할에 있는 거지 정당 문제는 내 사안이 아니다. 이렇게 하면 국민들이 중에서 누가 믿겠습니까. 그런데 솔직히 말씀하면 류건일 주필의 이런 직격탄도 참 정확한 그런 정론이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함량미달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유견이 결국은 선택하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 대안 가운데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저는 낮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남자 나이 60대가 되면 바뀌기가 힘듭니다. 그 사람의 고유한 구조적이고 핵심적인 그런 특성이 있는 겁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서 끊임없이 변신하는 사람도 있는데 윤 대통령이 그런 성향을 발휘하면 참 좋겠는데 그게 쉽지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검찰 조직이라는 속성 자체가 그냥 상명하달로 해서 오랫동안 그냥 지켜오는 그런 조직이지 않습니까. 순발력도 드물고 순발력도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결단력 추진력 그다음에 무슨 기계 맹악한 선악관 신념. 그렇지만 오늘 이렇게 류건일 주필이 쓴 정말 주변의 칼같이 잘라내야 그리고 조기 전당대를 통해 가지고 새로운 체제를 구축해야 순항을 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굉장히 깊이 이제 새겨드려야 될 내용이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여러분들께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을 소개합니다. 세계역사의 인물과 사건을 통해 드러난 문명, 종교, 철학 그리고 예술과 사상을 예리한 통찰력과 분석과 전망으로 독자를 한없는 상상의 세계로 초대합니다.